정부가 제2의 IT 대란을 막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업체에 클라우드 다중화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로부터 사고방지 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보안소프트웨어 등 타사제품 도입 및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하고 2개 이상의 멀티클라우드 기반으로 주요 서비스를 다중화할 것이 권고됩니다.